안녕하세요. 데일리블록미디어의 크리포엑스입니다. 그럼 7월 2일 데일리블록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은행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가 디지털 활화를 시대 흐름에 맞춰 신사업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일 농협은행과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헥슬란티는 특금법 컨퍼런스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그 이후는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여한 류창부 농협은행 파트장은 은행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류 파트장은 디지털화로 인해 은행 산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특히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류 파트장은 특금법 개정이 금융실명제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양성화 과세표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기존 실명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 기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이 가진 강점으로는 기존 은행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뛰어난 보안 시스템, 거래소와 연계한 금융서비스 운영 경험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은행이 거래소와 관련한 리스크를 안고 계좌를 발급할 만큼 이익이 크지 않아 추가 계좌 발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와 추가적인 협업 모델 구축에 대해서는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거래소에서 실명확인이 안 된 지갑으로 암호화폐가 빠져나가는 것을 은행이 통제할 수는 없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지갑으로 디지털 자선이 이체되는 것은 막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기능을 POC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BDC가 발행될 경우 이를 담을 수 있는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파트장은 한국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이를 보관하는 액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커스터디를 제공한 이후 CBDC가 발행되면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에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젊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규모의 사업자들이 특금법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DX사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베스프로 규정되고 IISMS 등의 의무가 부과되면 창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IISMS를 취득하고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소규모의 스타트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김 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 이런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없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명한 이더리움 기반의 디엣 유니스와 디파이 관련 플랫폼 인스타텍 등은 모두 1에서 2명이 만든 서비스다. 우리나라에서 특금법으로 인해 개발자들이 가볍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진다면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금법 안에서 용어 설정도 조금 더 명확하게 기술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거래소, 커스터디와 같은 용어 등을 쓰는 것은 산업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문제가 있다면서 영국, 미국 등의 사례처럼 기술적인 이해도가 들어간 명확한 용어로 법률을 제정해야 이외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MA과 관련한 제도를 빠르게 마련해야 정부도 산업을 진흥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송우석 바이낸스 미국 변호사는 과거 카지노 업계에서 일할 때 처음 AML 요구가 들어왔을 때 업계는 당황했지만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위해 빠르게 제도를 마련했고 그 이후 정부에게 산업을 육성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특금법도 업권 측에서 빠르게 AML 제도를 만들고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부도 그 노력을 보고 산업을 진흥해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일리블록 미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불의 크리포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